고맙습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결혼해요. 한정민 선배님 한혜지 씨 파이팅 너무나 기대하고 있고요. 따뜻하게 가슴 녹이고 가겠습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으세요. 괜찮으세요. 가족분들 데리고 오셔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엄마들 아내들 손을 잡으시면서 저희 영화 보여주시면 아마 큰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슬퍼요.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영화였어요.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만한데요. 한혜지 씨 황혁민 씨의 진심이 보이는 영화였습니다. 황정민이란 배우 외 완전히 또 진일보한 멜로디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자지 간에 애정 사랑 모두 다 담겨져 있는 정말 감동적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.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울컥한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남자가 사랑할 때 최고였습니다. 남자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펑펑 물었습니다. 황정민 씨가 용도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내 가정 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. 각박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설 연휴에 가족들이랑 꼭 볼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. 남자가 사랑할 때 화이팅! 화이팅! 최고! 화이팅! 화이팅! är